지금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죠? 네, 버스네요. 네, 안지향군이 직접 또 그 상황을 연기를 해줬어요.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남자분이 부담스럽게 여자분에서 계속 말을 거시는 거예요. 여자분을 딱 봐도 싫어하는데 내가 아직 껴댈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직 참고 있었어요. 네, 네. 계속 지켜보다가 여자분이 이제 못 참겠나 봐요. 자석에서 나오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한정고장 지났나? 오늘 남자분은 같이 나오세요. 네. 아,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, 이거. 제가 더 떨렸어요, 솔직히 말해서. 한 몇 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성추행을 하시는 거예요. 어떤 식으로? 엉덩이를... 네. 쓰담쓰담? 쓰담쓰담? 굉장히 다정다감해 보이는 거예요. 지금 그렇게 쓰담쓰담 하니까 마치 좋은 일 장면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엉덩이를 쓰담쓰담했단 말이죠. 네, 네. 네. 그래서. 10초간 이제 잡생각이 다 들었죠, 이제. 네. 저 사람이 이제 칼을 들면 어떡하나, 부모님한테 해코지 않을까. 어. 하다가 제가 유도를 좀 배웠는데요. 네. 이제 안타는 소리기가 있어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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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네, 그걸 넘어뜨리고 배에 안을 때렸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한글자막 by 한효주